잠시 기다려! 슬라잉 크면! 기다려봐! 크면! 이겹이 들어있어요? 버진이가 이겹이 다 못됐다 기다려봐 야 이거 못올린다 어떻게 올려? 가능해 가는 거야 명껏은 아니네 명껏인데? 잘 안해 줄잡고 올리자 어쩔 수 없다 8파운드 그려? 이야! 이 기록 온다고? 응 길다고 올리면 돼 근데... 굳이 좀 그거면... 피어? 귀찮을지 모르겠네 무겁다 귀찮을지 모르겠네 좀 쎄네 내 다른... 아 다른 로드를 가져와봐 다른 로드로 걸어야 돼 그렇지 못했네 팍! 팍! 됐어? 응 됐다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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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같이 오케이 50! 야 50 된다 50 된다니까 50 된다 나 이제... 50 된다니까 안되네 안된다고? 이야 진짜 안되네 잡고있어 내가... 야 이거 새끼 비율이 좋아서 커 보이나? 위턱 아래턱으로 하면 돼 위턱 아래턱으로 하면 돼 근데... 되겠네 근데.. 그곳은 안정만